날씨가 마치 가을과 여름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합니다. 오늘 강원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도 서쪽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경기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시간당 30mm 내외로 세차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남 해안에는 내일 오전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와 중부 내륙, 남부를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창원이 31도로 예상되는데요.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오랫가락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